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색 즉시 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색이 여지없이 여기에서 곧바로 몰록 문득 틈없이 색이 그대로 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생각의 영역이 아니다.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매 순간 체험하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선에서는 눈앞이 색 즉시 공이라고 했잖아요. 색이 곧바로 공이라는 거잖아요. 눈앞이 곧바로 진실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선에서는 당처 혹은 목전 이런 말을 씁니다. 당처 딱 내가 딱 당하고 있는 당에 있는 바로 이 자리. 목전 바로 눈앞이란 말이에요. 바로 눈앞이다. 지금 여기에 늘 이 법이 살아있다. 지금 여기에 살아 춤추고 있다. 살아 숨쉬고 있다. 모든 것, 이 모든 들리는 모든 소리 속에서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느낌 속에서 항상 매 순간 이렇게 공이 춤추고 있다. 살아 숨쉬고 있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다. 죽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춤추는 공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선에서는 또 우리 조고각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에 가면 조고각하 이렇게 문앞에 대웅전 앞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고, 비춰봐라. 발밑을 비춰봐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장 앞에 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보통 그 얘기를 듣고는 아, 신발 정리를 잘해놔라. 그 소리구나. 발밑을 항상 수행자는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신발 정리를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 삶도, 눈앞이 잘 챙기는 사람이 인생 전체를 잘 챙기고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눈앞에 사소한 것부터 잘 챙겨라. 이렇게 우리는 조고각하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발밑에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발밑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발 위에서 살지 않았던 적이 있나요? 내가 미국을 가도, 유럽을 가도, 인도를 가도 어딜 가도 자기 발밑이에요. 자기 눈앞이고 발 위를 떠난 적이 없단 말이죠. 즉, 이렇게 틈없이 가깝다. 바로 여기다. 이걸 지켜봐라 이거예요. 이걸 비춰봐라. 그게 조고각하. 바로 눈앞을 놓치지 마라. 왜 눈앞에 법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수는 추구하지 마라. 추구심 갖지 마라고 하고 또 이 법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쫓아다니지 마라. 눈앞이니까 눈앞에 항상 있는 이것이니까 어디 바깥으로 향하려고 할 때 지금 여기를 놓치게 되죠. 왜냐하면 바깥을 보려고 할 때는 여기를, 여기가 아닌 딴 곳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면 찾아다닐수록 법과는 멀어진다. 도와는 멀어진다. 그러니까 봄을 찾아서 아무리 찾아다니고 찾아다녀봐야 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봄을 따로 찾으니까. 산으로 들러다닐 때마다 매화가 피든, 민들레가 피든, 진달래가 피든, 산수유가 피든, 생각나무가 피든, 뭐가 피든, 웃음꽃이 피든 전부 다 봄 아니면 없는데 작은 연초록의 연한 잎이 펴지든, 아니면 이 따스한 봄의 햇살을 맞고 있던 항상 봄 아닌 것이 없잖아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두둠을 물, 전부 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봄을 따로 찾고 있을 동안은 봄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기도 했고, 또 거울의 비유를 들기도 했고요. 안경의 비유를 들기도 했죠. 또 이런 비유를 들기도 해요. 저 산 너머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라요. 옛날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있잖아요. 건너마을쯤이 되는 것 같은 산 너머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올릴 때 우리는 그 연기만 봤잖아요. 우리가 본 건 연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고, 아, 그 산 너머에 불이 있겠구나. 이거를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알죠. 아, 산 너머에 불이 있으니까, 불을 피웠으니까 연기가 났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본 거는 눈에 보이는 색만을 봤어요. 연기만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확인되는 건, 아, 거기 불이 있구나라는 걸 저절로 안단 말이죠. 그럼 불을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이렇게 연기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를 들었던 것처럼, 매화와 봄을 찾는 이야기처럼 봄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깨달음은 어떻게 확인하는 게 견성일까요? 견성이라고 하는 깨달음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어서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매화를 보든, 민들레를 보든, 진달래를 보든 눈앞에 있는 목전에 드러나 있는 그 모든 것이 봄을 확인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봄을 찾은 거예요. 그게 견성입니다. 성품이 따로 있어야 성품을 확인하죠. 눈앞에 있는 이것을 통해서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거지 이거를 빼고, 색을 빼고 따로, 공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단 말이죠. 이 목전이라는 목전의 진실, 이것을 경봉스님께서 당신의 오도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찾기 위해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온갖 곳에서 내가 누구냐, 이 먹고 도대체 내가 무엇이냐 하고 온갖 곳에서 나를 찾았는데 바로 목전에서, 바로 눈앞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구나 자기를 확인하고 나면 그것은 어디 먼데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서 확인합니다. 매 순간 늘 여기에 100% 드러나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하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법을 밝히고 있고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이 한마디 한마디 한 여기서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또 이것을 옛날에 승조스님은 촉사이진 이래서 촉, 눈에 부딪히는, 또 귀에 들리는 소리, 이 부딪히는, 접촉하는, 접촉하는, 부딪히는 그 모든 것이 참된 진실이다. 귀로 어떤 소리를 듣든 크게 촉사이진이란 말이에요. 눈으로 무엇을 보든 촉사이진, 진실이, 진실, 법, 본래 면목, 주인공이 드러난다. 아까 경봉스님의 오도송처럼 눈앞에서 확인합니다. 들리는 소리에서 확인하고 보일 때 확인하고 어떤 스님은 냄새 맡다가 화장실 가서 똥냄새 맡다가 이 자리를 확인했다 그래요. 줄은 보다가 가장 많은 게 듣다가 가장 많이 색에서 공을 확인하는 것이 듣다가 그 다음이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관세음보살님을 이근원통이라고 해서 이근, 듣는, 귀, 이 자를 써서 분별해서 듣다가 문득 한 번 분별을 빼고 분별을 빼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정견이고 있는 그대로 한 번 문득 보는 경험 그게 이근원통이에요. 듣는 건 속에서 원통해진다. 원만하게 도로 통한다. 온 우주 전체가 확통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로 확통해버린단 말이죠.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입도한, 도에 들어간 방식입니다. 또 이것을 석도스님은 총목회도라고 불렸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부딪히는, 눈에 부딪히는 그 속에서 도를 만난다. 모든 것 속에서 도를 만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애석하게도 모든 것 속에서 색을 구경하고 있지만 법을 확인한 사람은 모든 것 속에서 법을 확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한 번 문득 확인하고 나서도 이제는 그 법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랜 습관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색이 보이다, 법이 보이다 말하자면, 말로 굳이 표현해 본다면 자꾸 분별에 끌려가고 그러다가 문득 아이고, 이 분별에 당쳐 이 자리로 돌아오구나 하고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그게 도노 후 점수라고, 도노 점수라고 해서 몰록 한 번 이 색책 시골을 한 번 깨닫고 나서 그다음에 문득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 자꾸 색만 보고 살다가 이제는 색을 보이는 그곳에서 늘 이 법과 함께 있는 그걸 이제 소를 키운다 그래요. 그때 진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먼저 깨닫고 나야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서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수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건 무슨 수행이냐? 꽉 막히는, 우리가 화두가 들렸을 때 그냥 꽉 막힌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듯이 분별이 꽉 막히는, 그게 진짜 중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모르고 모를 뿐이에요, 그냥. 깨닫기 전에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모르게 죽겠다, 모르겠다, 내가. 눈앞에 이게 보이는 이것이 전부 다 법이라는데 내 눈에는 이게 법이 아니라서 미치고 팔딱 뛰겠다, 돌아버리겠다. 그러나 나 이것을 확인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또 도호스님은 총목보리라고 했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보리, 깨닫는다. 또 마조스님은 입처 직진이라고 했어요. 입처,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바로 즉 진실이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100% 진실을 떠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도 이 진실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건 감옥과도 같아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부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처라는 감옥에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뭐를 가지고 이 법문을 듣고 있어요? 법문을 듣고 있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자기 부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임제스님은 입처, 개진, 수처, 작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처, 개진.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가 진실하는 게 없다. 모두 부처 아닌 게 없다.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목전에 드러나 있는 모든 것들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지고 감촉되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진실이 아닌 것이 없다. 그러니 수처, 작주 해라. 수처, 작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처, 작주다 이 소리예요. 항상 내가 처해있는 그 자리가 그곳이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우주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이 우주 전체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나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 조연들이 전부 다 주인공이에요. 조연들이 전부 다 자기예요. 나와 주인공과 조연이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삼라만상 우주법계 전체가 나란 말이에요. 전부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분별하면 누구는 주인공, 누구는 조연 같잖아요. 저 사람은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는 것 같잖아요. 누구는 소외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주인공에서 왠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소외됐다는 감, 느낌이 있을 뿐이지 실제 소외될 수가 없어요. 소외되려면 소외하는 자가 있고 소외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없다니까요.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통으로 하나인데 어떻게 우리가 소외될 수 있고 우리가 주인공에서 밀려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지 자기 효능감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하던데요. 분별한 대상을 쫓아가니까 이걸 자기로 알고 하니까 이 자기가 더 효능감을 느껴야 되고 더 대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가능하죠. 이 몸은 늙고 병들고 죽을 거거든요. 100% 그러면 늙고 나면 자기 효능감 뚝 떨어질걸요. 돈도 없어지고 나면 병들고 나면 죽을 때가 되면 쭈글쭈글해져서 낼물에 죽을 때가 되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젊고 생생하시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조차 전부 다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꼬부랑해서 죽기 직전이 되면 전부 다 자기 효능감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100% 주인공이에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100% 자기 주인공이에요. 죽는다라는 그건 분별심이에요. 나다라는 것도 분별심이고 내가 태어났다 죽었다는 것도 분별심이고 너다 나다 하는 것도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만 빼버리면 세상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로지 법 하나가 인연 따라 꽃을 피우고 해를 뜨게 하고 이 몸을 숨쉬게 하고 저 몸을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나라가 움직이게 하고 해가 뜨게 하고 해가 지게 하고 이 마음 하나 이 법 하나 이 주인공 하나가 그 주인공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자기예요. 자기 이 몸이 자기가 아니라 온 우주 법계 전체가 자기라니까요. 드러난 모든 물질이 그대로 법이고 마음이고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 수처작주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단체에 가면 내가 좀 사이든 것 같고 아웃사이더 같고 저 단체에 가면 내가 뭔가 조금 주인공인 것 같고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다 돼요. 나를 아웃사이더라고 하지도 말고 인사이더라고 하지도 마라. 나는 어떤 범죄도 갇히지 않는다. 난 그냥 내 길을 간다. 그래서 마이사이더 이런답니다. 마사라 부른대요.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돼요. 마사로 내향적이고 외향적이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답게 자기답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 돼요. 당당하게 자기 부처를 믿고 자기가 부처니까 주인공이니까 남들 피해주지 않고 남들을 괴롭히지 않는다면 무슨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부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내가 없어요. 그냥 부처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색직시공이라는데 이 색이 이게 얘가 그대로 진리래잖아요. 얘가 그대로 부처래잖아요. 근데 얘만 부처면 우월감을 느낄 텐데 모두가 부처래잖아요. 하나의 부처라잖아요. 자기가 부처인데 어디 가서 내 미래를 받아라 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둘이 아닌데 저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닌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의지할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따로 없는데 내가 주인공이고 부처인데 내가 나를 못 믿으면 내가 부처를 못 믿는 거예요. 뭐가 신심인 줄 압니까? 내가 부처라는 완전한 믿음 그게 신심이에요. 옛날부터 큰 스님들은 신심 장한 사람이 왔다 이러면 깜짝 놀라서 큰 스님들이 뛰어나왔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깨달아야만 신심이 구족돼요.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부처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깨닫기 전엔 못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불자 믿는 사람 신자 이러잖아요. 믿는 사람 이러잖아요. 내가 굳게 믿는다면 자기가 부처님께서 내가 부처라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한 가르침 아닌가요? 너무나 당당한 가르침 아닌가요? 너무나 이게 정말 가슴이 통쾌해지는 가르침 아닙니까? 나는 다른 데 가서 부처를 찾았는데 다른 데 가서 위대한 사람을 찾았고 저 위대한 스승 밑에 가서 조아려야지만 그 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완전한 부처란 말이에요. 자기가 어디 가서 조아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조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부처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부처니까 자등명 먼저 나오잖아요.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등불로 삶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결정을 못 믿어요. 내가 하는 결정은 잘못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전보고 나면 그 사람들이 대신 내려주는 결정이 더 훌륭할 것 같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더 결정을 잘 내릴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의 결정은 자기가 가장 잘 내리죠. 이 부처가 당당하게 결정 내려도 된다니까요. 자기 부처가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구차하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조언은 구할 필요가 있죠. 다양하게 조언 구하고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조언을 구해요. 그러나서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 내가 부처니까 당당하게 믿으란 말이죠. 그거를 또. 그래가지고 실패했다. 믿으란 말이에요. 실패했어도 실패까지가 과정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승승장구 만 했을까요? 실패했죠. 겉으로 봤을 때 실패 같은 느낌의 일들이 많았어요. 부처님 석가족 멸망했어요. 전쟁 나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승장구하는 부처? 그런 것과 거리가 멀어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승승장구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그게 법이니까 승승장구 해야 돼. 내 생각이 요구하는 그 승승장구 그거를 추구하지만 않으면 언제나 성공입니다. 삶은 삶 자체가 성공이에요. 법의 자리에서 보면 모양을 따라가면 성공과 실패가 둘로 나뉘는데 법의 자리에 쓰면 항상 성공이에요. 파도가 거대하게 멋있는 파도가 쳐도 바다고 짜잘한 파도가 쳐도 바다예요. 바다의 자리에서는 성공과 실패가 없어요. 거대한 파도를 선택해도 좋고 작은 파도를 선택해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꿈꾸는데 좋은 꿈 꿔도 괜찮고 나쁜 꿈 꿔도 괜찮아요. 이게 꿈인 줄 알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삶의 결정을 자기가 내려도 돼요. 자기 주인공을 믿고 그게 자기가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 삶에 이렇게 자기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마경에서는 직심이라는 편을 써요. 직심은 뭐냐면 직 고들 직자예요. 굽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곧바로 곧장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곧장 이 마음. 굽어있다는 건 뭐냐면 한 번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 번 컵이야. 이거는 한 번 과거에 배워왔던 컵이라는 이미지 개념을 가져와서 이걸 본 거잖아요. 곧장 본 게 아니잖아요. 직심이 아니잖아요. 첫 번째 자리에서 곧장 비춰본 게 아니잖아요. 거울처럼 비춰본 게 아니에요. 컵이다 이런 거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보고서 잘났다 못났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키가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직심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분별해서 보는 거지. 그런데 직심 곧장 곧장 이 마음으로 그냥 비춰보는 마음 그렇게 유막 육조 단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일행산매라는 것은 진짜 산매가 일행산매인데 일행산매는 뭐냐면 가고 머물고 안고 눕는 모든 곳에서 항상 하나의 직심을 행하는 것 우리는 분별하면서 길을 걷고 온갖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굽은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갈 때는 갈 뿐 말할 땐 말할 뿐 걸을 땐 걸을 뿐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뿐 그냥 뿐 분별하지 않고 곧장 마음을 쓰면 곧장 마음 곧장 이 마음 분별 없는 직심을 쓰게 된다면 그것이 일행산매다. 이게 진짜 산매다. 참선을 열심히 하고 명상을 열심히 해서 아 나는 산매에 들었어. 산매가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유지되었어. 그럼 뭐 하겠어요. 산매에서 나오면 깨지는 산매인데 그 깨지는 산매는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런 산매 들어갔을 때만 산매고 나왔을 때 깨지는 산매는 진짜가 아니다 해서 선정주의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일행산매가 진짜 산매예요. 길을 걸을 때도 산매인 거예요. 이 길을 걷는 이 하나하나 분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길을 걷고 있을 때 직심으로 걷고 있어요. 길을 걷는데 여러분 생각이 필요해요? 고민이 필요해요? 내가 왼발을 들어야지 의도가 필요합니까? 오른발을 들어야지. 이제 왼발을 내려놔야지. 이렇게 하나요? 그냥 저절로 저절로 절로 되고 있잖아요. 직심으로 하니까 그냥 된단 말이에요. 이 직심을 매 순간 모든 행동 하나에서 항상 이 직심을 쓰고 있지 않나요? 지금 늘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할 때 일행산매 아니에요? 이제 직심을 쓰고 있잖아요. 사실은 직심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을 쫓아가니까 늘 쓰고 있는 직심 일행산매를 분별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분별만 걷어버리면 곧장 일행산매였어요. 직심 아닐 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매가 진짜 산매인데 이런 진짜 산매는 늘 갖춰져 있는 것이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분별하지만 않으면 곧장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조당경에서 육조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여를 진여가 본래 면목 마음을 얘기해요. 허망한 생각 이게 바로 분별심이죠. 분별하는 허망한 생각 때문에 진여를 뒤덮었을 뿐 분별심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허망한 분별심 이것 때문에 진여가 뒤덮어진 것처럼 보인 것일 뿐이지 이 허망한 분별만 없으면 본성은 본래 깨끗해서 구족되어 있습니다. 본래 청정 그래서 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의 마음 곧장의 마음 곧장의 마음을 늘 우리는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 직심을 비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울 같은 마음을 늘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 어떻게 생겼어요? 찾을 수 있나요? 그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파란색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크기가 큰가요? 작은가요? 꺼내 보일 수 있습니까? 모양이 있나요? 빛깔이 있나요? 찾았다 놓쳤다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다고 하려니 찾을 수가 없어요. 없다고 하려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그럼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무, 중도를 통해서만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있다 거니 없다 거니 하는 말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중도로서 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열반 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실제가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세운 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세운 것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반야심경의 의미상 핵심 단어가 이무소득고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무소득 본래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다. 반야심경은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불교의 핵심인데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무소득이에요. 얻을 바가 없다. 여러분 이 비추는 마음 이 마음 얻어야 됩니까? 얻어야 돼요? 본래 있던 거잖아요. 본래 늘 쓰고 있는 거잖아요. 없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몸은 없어질 수 있죠. 이것은 없어질 수 없어요. 언제부터 있었던지도 모르겠어요. 늘 그냥 이것을 통해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이 늘 확인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거는 죽는 건지 사는 건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소득이라고 반야심경에서는 말했고 금강경에서는 조그마한 한법이라도 얻을 것이 얻을 만한 것이 없음으로 이름에서 안욕다라 삼멕삼보리라고 했다 이랬어요. 안욕다라 삼멕삼보리는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소리인데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거 이름 붙인 것은 이것이 그럴만한 얻을 만한 게 있어서 이름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얻을 만한 한법도 없는 것을 이름해서 안욕다라 삼멕삼보리라고 한다. 이 마음, 법 안욕다라 삼멕삼보리 반야심 이거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뭔가 있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선불교는 자꾸 불성을 주장한다? 그런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조스님께서 당신의 계송에서 신수스님과의 그 결혼은 계송에서 본래 무일무를 했단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단 말이에요. 신수스님은 이 마음을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갈고 닦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다. 본래 거울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육조스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본래 거울이 없다. 대도 없다. 거울을 이렇게 틀을 잡힌 대도 없고 거울도 없다. 본래 무일무리다. 거울이라고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뿐이지 그런 거울이라는 뭔가가 따로 없어요. 본래 무일무리에요.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니 육조스님이 모든 종단의 최고 어른 스님이신데 그분이 불성을 얘기했습니까? 본래 무일무를 얘기했습니까? 불성을 방편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본래 무일무리라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선불교는 불성을 주장하는 종교라고 할 겁니까? 육조스님만이 아니에요. 임재 스님 우리가 임재종이라는 말을 주로 써요. 지금의 선종들은 주로 그럴 정도로 임재 스님이 아주 핵심적인 스님이에요. 그런데 임재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할 수 있는 부처도 없고 이룰 수 있는 도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도도 없다. 구할 수 있는 부처가 없어요. 부처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려고 하는 이게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룰 수 있는 도에 이르겠다? 이룰 수 있는 도는 없어요. 얻을 수 있는 도 그런 게 없어요. 본래 얻어져 있는데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도인데 어떻게 도를 얻을 거예요? 얻고 잃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혜스님은 가나선을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대혜스님은 전해줄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다. 전해줄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전등해서 스승의 제자에게 법의 등불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건 전했지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불의 비율을 든 거예요. 제가 초가 있어요. 여러분이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초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에서 초로 불을 전해줬는데 저의 초는 하나도 훼손된 게 없어요. 저 사람에게 촛불은 전달됐지만 그 사람이 천명, 만명에게 촛불을 전달해도 자기 촛불은 하나도 훼손된 게 없어요. 본래 자기 등불을 켠 거예요. 본래 켜져 있다는 사실을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고 전해받는 게 아닙니다. 본래 다 갖추고 있는데 누가 누구한테 전해줄 거예요. 방편으로 한 소리죠. 또 백장스님이라고 유명한 조사스님인데 백장스님께서는 부처는 구함이 없는 사람이니 구하면 도리어 어긋난다. 진짜 부처는 구하지 않아요.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긋나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은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할 게 없어요. 구하려고 하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기 부처를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해주고 있어요. 100%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부처가 되고 싶잖아요. 견성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은 자신에게 있잖아요. 확실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연기예요. 그 연기를 보고 불을 알듯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견성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자기 성품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니까요. 늘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아 배고파 이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황벽스님은 이 마음은 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마음은 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나고 죽는 것은 생멸심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나고 죽잖아요. 우리 몸 나고 죽죠. 느낌 생겨났다 사라지죠. 감정, 생각, 견해 생겨났다 사라지죠. 생겨났다 사라지죠. 책도 생겨났다 사라지죠. 꽃도 생겨났다 사라지죠. 법당도 생겨났다 사라지죠. 땅도, 하늘도, 구름도 모든 것은 전부 다 생겨났다 사라져요. 별도, 지구도 생겨났다 사라지잖아요. 그거는 생멸법일 뿐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폭발해도 지구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지구가 폭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구는 생겨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는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겠죠. 그죠? 다 죽을 수 있어요. 생멸법이니까. 이 소리가 생겨났지만 사라졌잖아요. 그것과 이 소리가 사라진 것과 지구가 폭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과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생멸법이에요. 그냥. 연기법이에요.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끝. 똑같아요. 대평등이에요. 연기법에서는. 귀한 사람은 더 대단하고 개미 한 마리는 막 죽여도 된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것과 우리의 생멸이 똑같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이게 진짜 본래 문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하죠.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뚱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이에요. 여러분 잠잘 때 잠자서 꿈꿀 때 몸이 있어요. 거기에 몸은 없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몸에 내 몸은 누워있지 이 생각해요. 꿈속에 있을 때는 내 몸이 없잖아요. 죽은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꿈속에 있을 때는 내가 몸을 누이고 있어 이런 생각이 없어요. 죽은 거랑 똑같아요. 그죠? 내가 잠에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죠? 내가 살았다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진정한 자기는 죽었어요. 진정한 자기는 꿈속에서 활동 중이죠. 이 마음은 꿈의 세계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꿈의 세계를 확 펼쳐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꿈을 꾸는 동안 자기가 죽었습니까? 살아있다니까요. 꿈을 꾸는 동안도 살아있어요. 기절해서 꿈도 안 꿨다.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나면 어때요? 와 내가 기절했었어. 야 내가 하루 동안 기절해 있었어.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기절해 있었던 거를? 기절했을 때조차 기절하지 않고 있는 이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거 형상도 없는 모양도 없는 황벽 스님이 말하듯이 나고 죽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불생글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우주 모든 것이 마무리 온 우주법계 전체가 내 마음에서 나온 거지 내가 이 우주 속에 잠깐 태어났다가 살다가 내 혼자 죽는다? 얼마나 철형해요.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는데 나 혼자 죽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럴 일이 없어요. 내 마음 위에 이 온 우주법계가 전체가 이것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진정한 우리의 진정한 자기예요. 이 마음이 진짜예요. 이게 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공이라는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완전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인데 그냥 공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진공 묘유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로는 공한데 묘하게 있다.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측면을 묘유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묘유라는 말이 바로 중도적인 말이에요.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 가지고도 안 맞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도 안 맞다. 그러니까 묘자를 붙인 거예요. 묘하다 이거예요. 진공 묘유 공적 영지 공적한데 공에서 텅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공적 영지 소소형령하게 안다. 이렇게 비춘다. 그래서 비춘다 이러잖아요. 비춘다. 윗바사다 할 때 알아차려라 이런데 알아차리면 비춤 이러잖아요. 비춰본다 이러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함을 비춰본다 이러잖아요. 비춰보는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의법이에요. 내가 성품을 깨닫는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도 없고 성품도 따로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성품이 성품을 확인하는 그게 견성이에요. 이게 바로 색즉시공이다. 그래서 색이 공 색이 곧장공이다 하는 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다음 시간에 이제 공즉시색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주의 대로 전화주의 전화주의 대로 감사합니다.